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존 보글이 지은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입니다. 부제는 시장과 시간이 검증한 투자 원칙입니다. 자 그럼 저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존 보글, 벵가드 그룹의 창업자이자 전 회장이고 보글 금융시장 연구소 소장이다. 1974년 벵가드를 설립한 후 1996년까지 회장과 CEO를 지냈다. 1975년 세계 최초의 인덱스 펀드인 벵가드 500 인덱스 펀드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매년 30%가 넘는 엄청난 수익률을 거두며 수많은 투자자들이 재산 증식에 도움을 주었다. 이 책에서는 왜 개인 투자자들이 잦은 매매를 하면 시장에 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펀드를 들면 시장에 뒤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만약 주식시장에 뛰어들었거나 계속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 계좌가 마이너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시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기는 게임을 지는 게임으로 만들지 마라. 성공 투자의 열쇠는 다름 아닌 상식에서 찾아야 한다. 오마하의 현인이라 추앙받는 워렌버펫이 언급했듯이 상식에 기반을 든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말만 생각하면 단순하지만 생각만큼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단순 셈법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과거 자료로도 검증이 된 아주 확실한 성공 투자 전략이 있다. 이것은 바로 저렴한 비용으로 국내 상장 기업의 주식 전부를 고루 보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들 기업이 만들어낸 수익 거의 전부를 배당금과 기업의 실적 증가라는 형태로 투자자가 오롯이 취할 수 있다. 이 전략을 실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외로 정말 간단하다. 시장 포트폴리오, 즉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 종목의 증권을 각각의 시가총액 비율로 조합한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펀드를 산 다음에 이것을 되도록 오래 보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펀드를 인덱스 펀드라고 한다. 인덱스 펀드는 간단히 말해 미국 주식시장 혹은 금융시장이나 특정 부분의 전체적인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달걀, 즉 주식을 끌어모아 담아놓은 바구니, 즉 포트폴리오라고 보면 된다. 전통적 인덱스 펀드는 여기서 TIF라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띄엄띄 고른 달걀, 즉 주식 몇 개가 담긴 바구니가 아니라 주식시장 전체, 즉 전 종목이 통째로 담긴 바구니에 해당한다. 이렇게 전 종목을 다 담아놓으면 개별 주식 종목을 고르는 데 따르는 위험, 특정 부분을 표적으로 삼는 데 따르는 위험, 펀드 매니저 선택에 따른 위험 등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이 제거되고 나면 관리해야 할 위험이 이제 시장 위험 하나만 남게 된다. 물론 시장 위험이 절대로 만만히 볼 만큼 작은 위험이 아니기는 하지만,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단기적 투자 성과에서 오는 짜릿한 흥분감은 없지만, 대신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수익이 이 아쉬움을 충분히 메워주고도 남는다. TIF는 단기 보유가 아니라 평생 보유를 전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다. 금융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면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에서 투자자의 정당한 몫을 투자자가 확실히 챙길 수 있게 해주는 투자 방식은 인덱스 펀드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수익, 즉 투자자의 정당한 몫이 복리의 기적과 만난 덕분에 투자자는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통적 인덱스 펀드다. TIF는 2017년 초 현재 시가총액 26조에 달하는 미국 주식시장의 전종목 혹은 거의 전종목을 포괄하는 고도로 다각화된 펀드다. 그리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되고 투자자함은 보수가 없으며 포트폴리오 회전율, 즉 간단히 말해 포트폴리오의 매매 횟수를 의미함이 낮고 세금 효율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TIF는 S&P500 지수를 따라가는 최초의 펀드로서 간단히 말해 미국이라는 주식회사를 보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모든 주식을 시가총액 비율에 따라 매수한 다음에 이를 영원히 보유하는 전략을 핵심으로 한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이 복리로 불어날 때의 위력을 절대로 가소평가하지 마라. 우리가 투자한 기업의 주식이 연 7%의 수익을 낸다고 가정하자. 10년이면 1달러가 2달러로 불어난다. 20년이면 4달러가 되고 30년이면 7.5달러가 된다. 또 40년이면 15달러로 불어나고 50년이면 무려 30달러가 된다. 복리의 마법은 가히 기적에 가깝다. 간단히 말해 자본주의가 기업의 성장과 생산성, 풍부한 자원, 혁신 등을 통해 부를 창출하면 기업의 소유자, 즉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는 모두가 이득을 보는 이른바 포지티브 썸 게임에 참여하는 구조다. 요컨대 장기적 주식 투자의 말로 이기는 게임이다. 기업이 올린 수익은 결국 주식시장의 수익이 된다. 연구 결과를 보면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의 연평균 수익률은 시장 수익률을 약 2%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년 동안 S&P500 지수가 올린 연평균 수익률이 9.1%였으므로 개별 주식 투자자의 연간 수익률은 7%라는 의미가 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전체 투자자 집단은 시장 수익의 약 4분의 3밖에 취하지 못한다. 즉 전체 시장 파이 가운데 전체 투자자의 몫은 4분의 3에 불과했다. 월가는 투자금 수조 달러를 운영하면서 엄청난 보수를 받아 챙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수익을 올리며 배를 두둑히 불리는 쪽은 고객이 아니라 이들 월가 사람들일 것이다. 투자 게임에서는 금융계의 딜러가 항상 승자가 된다. 투자와 관련된 비용을 공제한 후 시장을 이기겠다고 덤비는 투자 게임은 한마디로 지는 게임이다. 성공 투자란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 가운데 월가가 가져가는 수익을 최소화하고 일반 투자자가 가져가는 몫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주식 매매를 최소화할수록 시장 수익 가운데 정당한 자신의 몫을 챙길 가능성이 더 커진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강세장이었던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전체 투자자의 5분의 1이 매매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이들의 월가 포트폴리오 회전율이 21%를 넘었다고 한다. 강세장일 때 이들은 연 17.9%의 수익을 기록했으나 여기서 매매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6.5%였다. 따라서 순수익률은 연간 11.4%였고 이는 전체 시장 수익의 3분의 2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수많은 펀드 투자자가 비용의 무게를 강가하고 비용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을 초래하는지 알지 못한 채 비싼 판매 수수료와 과도한 펀드 보수를 지급한다. 또 높은 포트폴리오 회전율에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까지 떠안는 투자자가 많다. 펀드 투자자는 항상 자신들이 우수한 펀드 매니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다. 반대로 일단 투자를 해놓고는 바로 게임장에서 나와 불필요한 비용은 단 한 푼도 쓰지 않는 투자자는 성공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다. 왜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투자자가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기업들이 알아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한 다음에 그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투자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재투자를 통해 미래의 성장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이들 기업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모습을 느긋이 기다리며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S&P 500 인덱스 펀드 혹은 전체 주식시장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된다. 펀드는 샀으면 계속 얼정되며 머물러 있지 말고 즉시 카지노 즉 시장에서 나와라. 그리고 그 시장 포트폴리오를 영원히 보유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전통적 인덱스 펀드의 작동 기재다. 이 투자 원칙은 단순할 뿐만 아니라 고상하기까지 하다. 게다가 이 원칙의 기반이 되는 셈법은 반박의 여지 없이 명백하다. 그러나 실천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 투자자가 기존의 금융시장 체계를 아무 고민 없이 수용하는 한, 비용 부분은 고려하지 않은 채 주식을 사고 파는 데서 오는 짜릿한 흥분을 즐기는 한,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이러한 투자 원칙은 우리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이 작은 책자가 전하는 간절한 메시지를 허투루 흘려버리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아마 이 인덱스 펀드 혁명 대열에 합류해 더 경제적이고 더 효율적이고 더 정직한 방법에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더 생산적인 이 새로운 방식의 눈을 돌리고 싶어질 것이다. 투자 세계에서는 운동이 증가할수록 수익은 감소한다. 투자업계 종사자가 돈을 버는 방법은 자신의 고객인 투자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 뭔가를 하라. 투자자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이와는 정반대 조언에 따르는 것이다. 자꾸 뭔가를 하려 하지 말고 원래 자리를 지키며 가만히 있어라. 이것이 시장을 이기려고 덤비면서 지능 게임에 참여하는 것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성공 투자 열쇠는 전국의 기업, 더 나아가 전 세계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배당금과 수익 성장분을 꾸준히 챙기는 것이다. 매매 빈도가 높을수록 중개 수수료와 세금의 형태로 나가는 비용이 늘어나고 기업 소유자로서 주식 투자자가 얻는 수익은 줄어든다. 투자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이 적을수록 걷어들이는 수익은 증가한다. 따라서 현명한 투자자라면 빈번한 매매활동원 삼감으로써 중개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벌어들이는 장기적 수익을 온전히 자신의 몫으로 취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상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덱스 투자의 본질이며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버핏의 말을 빌려 표현하자면 이렇다. 전체로서의 주식 투자 집단이 지금부터 최후의 날까지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 수익은 해당 기간에 기업이 벌어들이는 총 수익이다. 주가가 일시적으로 기업의 수익을 웃돌거나 밑돌면 주식을 매매한 일부 주주, 즉 매수자 혹은 매도자는 거래 상대방이 입은 손실만큼 초과 수익을 올리게 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버크셔 회사웨이에 전체 주주가 벌어들이는 총 수익은 당연히 당사가 벌어들이는 수익과 일치하게 된다. 투자자는 이 망고불변의 원칙을 망각할 때가 너무 많다. 과거 자료를 조사해보면 미국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벌어들인 누적 수익, 이 누적 수익은 연간 배당 수익률과 수익 성장률을 합산한 것입니다. 이것과 주식시장이 벌어들인 누적 수익 간의 분명한 상관성이 드러난다. 양자 간의 관계가 얼마나 명확한지 생각해보라. 이 두 가지가 일치한다는 점이야말로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이 아니던가. 20세기가 시작되고부터의 자료를 보라. 이게 자료 2.1이 투자 수익 대 시장 수익인데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연평균 주식시장 수익률은 9.5%였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 4.4%와 수익 성장률 4.6%를 합산한 투자 수익률은 9.0%였다. 이 0.5%포인트의 차이가 투기 수익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가 수익률, 즉 펀은 투자자가 수익 1달러당 가격을 얼마까지 지급할 의향이 있는지를 나타낸다. 투자자가 주가 상징을 확실하는 정도에 따라, 즉 투자 심리가 고조되느냐 아니면 위축되느냐에 따라 주가 수익률도 오르락내리락 한다. 투자자의 욕심이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주가 수익률이 고공행진을 벌인다. 희망적 분위기가 조성되면 주가 수익률은 적정선을 유지한다. 그리고 공포 심리가 시장을 주도하면 주가 수익률은 매우 낮아진다. 과열과 냉각 사이로 오가는 투자 심리의 변화가 투기 수익에 반영된다. 투자 심리는 일시적으로 시장 추세에 반영되면서 장기적인 상승 추세선의 위아래를 오르락내리락 한다. 자료 2.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장기적으로는 주식의 투자 수익, 즉 배당 수익률과 수익성장률의 합산이 전체 시장 수익률에 가까워진다. 양자가 어긋나는 시기도 있으나 그 기간은 매우 짧다. 116년 동안 누적된 수익의 규모를 복리로 계산하면 실로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온다. 1900년에 주식 1달러를 투자했고 투자 수익률이 9.5%라면 2015년에는 이 1달러가 무려 43,650달러로 불어난다. 물론 투자를 해놓고 116년 동안 이나 기다릴 사람은 거의 없지만 말이다. 그러나 투자 수익이 되물림된다면 고트락스 가문처럼 대대손손 복리의 기적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축적되는 수익규모는 가히 환상적인 수준이며 결국 이기는 게임이 되는 것이다. 자료 2.1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투자 수익에는 굴곡이 있고 장애물도 있다. 그리고 1930년대 초의 대공황처럼 장애물이 엄청나게 클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극복했다. 그러므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차트를 바라보면 기업의 펀더멘탈 추세는 꾸준히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장애물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수익이 기업의 펀더멘탈에 앞설 때가 종종 있다. 1920년대 초, 1970년대 초, 1990년대 말 그리고 아마 오늘날의 상황처럼. 그러나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결국 장기적 표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1940년대 중반, 1970년대 말 그리고 2003년의 하락장 때처럼 한동안 기업 펀더멘탈에 한참 뒤처진 연후에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를 평균으로의 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대다수 투자자는 참으로 어리석게도 장기적 표준에는 관심이 없고 이탈적인 단기적 주식시장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이 장구한 역사를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간 주식 수익이 들쭉날쑥한 이유는 투자 경제학적인 측면이 아닌 투자 심리 때문이며 주가 수익률은 이러한 심리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케인지가 81년 전에 쓴 글을 보면 과거 사실에 대한 이유와 배경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귀납적 추론 방식에 따라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그러나 과거 사실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으면 미래에 관한 합리적 예측도 가능하다. 케인지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주가 전망은 기업가치 즉 자산의 수익률 예측과 투기 상황 즉 시장 심리 예측에 대한 예측에 바탕을 둔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주식 수익은 기업이 창출하는 투자 수익에 거의 전적으로 좌우되며 투기 수익에 반영되는 투자자의 심리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장기적 주식 수익을 좌우하는 것은 투자 심리가 아니라 투자 경제학적 여건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지배적 영향력을 발휘했더라도 결국은 그 영향력이 서서히 사그러진다. 66년 넘게 이 업계에 몸담았는데도 단기적 투자 심리의 변화 즉 항상 변화하는 투자 심리를 어떻게 예측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투자에 관한 셈법은 매우 단순함으로 투자 경제학적 여건에 대한 예측은 적중 확률이 매우 높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장기적으로 주식 시장이 만들어내는 수익은 전적으로 투자 수익 즉 미국 기업들이 창출하는 수익과 배당금에 기반을 두기 때문이다. 착각이 현실과 괴리를 일으키는 일이 종종 있으나 즉 일시적인 주가가 기업의 내재 가치와 괴리가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 현실이 시장을 지배한다. 기업과 어떻게 운명 공동체로 묶일 것인가? 미국 기업 전부의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고 이 포지션을 영원히 보유하라.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키면 다른 대다수 투자자가 손실을 보는 투자 게임에서도 당당히 이길 수 있다. 지난 90년 동안 대표적인 주식시장 포트폴리오로 인정받는 지수는 S&P500 지수다. 시가총액 가중형 지수의 최대 장점은 주가가 변화할 때마다 주식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지수 편입 비중을 재조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어떤 척도를 사용하든 간에 이제 분명해진 사실은 주식시장을 구성하는 상장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은 당연히 전체 주식투자자 집단이 벌어들인 총수익과 같다는 점이다. 즉 장기적으로 주식시장 전체를 보유하는 것은 이기는 게임이고 무모하게 주식시장을 이기려 들은 것은 지능 게임이다.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펀드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전체 주식투자자 집단이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한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인덱스 펀드가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몇 년 혹은 매월 매주 아니면 더 나아가 매 순간 이기는 게임을 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기간이 길고 짧고를 떠나서 전체 주식투자자 집단이 취하는 순수익은 전체 주식시장의 총수익에 항상 못 미친다. 이 총수익에는 투자자 집단이 부담해야 하는 중계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과거 성적을 살펴보면 폭넓게 다각화된 인덱스 펀드를 통해 전체 미국 기업들을 소유하는 방법은 매우 논리적인 방식인 동시에 상당히 생산적인 투자 방식이다. 요건대 복잡한 셈법이나 기타 교묘한 책략을 사용해 최적의 종목을 선택하려 하거나 과거 성과를 기준으로 미철 펀드를 선택하려 하거나 주식시장을 이기려 드는 등 종래의 투자 방식에 젖은 투자자 무리에 끼려 하지 말고 모든 해법 가운데 가장 단순한 방법을 선택하라. 즉 시장 지수를 따라가는 저비용이 다각화된 시장 포트폴리오에 투자해 이를 계속 보유하는 전략이 최선이다. 1998년 말까지 15년 동안 미철 펀드 가운데 세금 공제 후 시장 평균을 넘어선 경우는 전체의 4%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고작 0.6%포인트 웃도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96%는 벵가드 500 인덱스 펀드의 수익에 미치지 못했거나 연간 4.8%포인트의 큰 차이를 보이며 참패했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결국 주가에 반영되는데 투자자 집단이 배당금과 수익성장의 형태로 기업이 올린 수익을 온전히 받아챙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살펴보자. 대체 왜일까? 비용이 문제였다. 논리적으로 투자자 집단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반드시 시장 수익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그런데 투자자가 실제 수령하는 순수익은 여기서 투자와 관련된 재비용을 공제한 금액이이므로 시장 수익보다 항상 적을 수밖에 없다. 덧셈 뺄셈만 할 수 있어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여기서 확실한 사실이 두 가지 있다. 비용을 제하기 전이면 시장을 이기려 덤비는 전략은 제로썸 게임이다. 비용을 제한후라면 시장을 이기려 덤비는 전략은 지는 게임이다. 개인 투자자로서 자신이 직접 주식에 투자할 때는 연평균 1.5% 내외의 매매 비용이 발생한다. 매매 빈도가 높지 않으면 비용은 1% 정도로 낮아지고 매매 빈도가 잦으면 비용 부담이 훨씬 커진다.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 회전율이 연 200%가 넘는다면 매매 비용은 3% 수준으로 높아진다. 주식형 펀드를 보유하는 데 따른 총 비용이 연간 2-3%나 된다. 그래서 비용이 중요한 것이다. 정확한 수치가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다. 1. 주식형 펀드의 장기 수익은 주식시장 수익에 훨씬 못 미치며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펀드 비용이다. 2. 펀드 투자자의 수익은 시장 수익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엄청나게 벌어진 이 두 번째 수익 격차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간단히 말해 역생산적인 투자 시점 선택과 그리고 투자자에게 불리한 펀드 선택의 그 원인이 있다. 첫째, 1980년대와 1990년대 당시 투자자들은 주가가 높지 않았을 때는 주식형 펀드에 거의 투자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과한 낙간농가 탐욕에 사로잡힌 투자자들이 펀드 판매자의 꼬두김에 넘어가 상승장에서 주가가 거의 천장을 쳤을 때 주식형 펀드에 많은 자금을 쏟아부었다. 둘째, 잘못된 펀드 선택에 대한 형벌을 감당해야 했다. 투자 시점을 잘못 선택했을 뿐 아니라 잘못 선택한 펀드에 돈을 퍼부었다. 즉, 과거에 좋은 성과를 낸 펀드를 골랐는데 그 이후에 저조한 성과를 냈던 것이다. 왜일까?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고수익을 올리면 그 다음에는 평균 수익 수준으로 혹은 그 밑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비용의 최소화뿐 아니라 투자 결정이나 행동에서 감정적 요소를 배제하라는 충고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다시 말해 투자자는 시장 변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단기적 행동을 개선해야 한다. 인덱스 펀드의 장점은 비용 수준이 낮다는 외에도 많은 것을 약속하는 과대선전에 혹해서 쭉정이 펀드를 선택할 위험성을 낮춰준다는 데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단기적 잡음을 최대한 무시하면서 당시 유행하는 펀드를 피해가려는 인덱스 펀드야말로 투자자에게 장기적인 수익을 안길 유일한 희망이다. 인덱스 투자에는 감정이 개입될 여지도 없다. 투자의 성공 공식은 인덱스 펀드를 통해 주식시장 전체를 소유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 상태를 줄곧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 주식 투자의 최대 적은 바로 비용과 감정이다. 미래가 과거와 같다면 인덱스 펀드에 투자한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다른 투자자 80%를 제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시장을 이기려는 헛된 유혹에 빠지지 말고 장기적 인덱스 펀드 투자자가 되라. 매수 후 보유, 그렇다. 특히 보유하라는 부분을 잊지 마라. 주식형 펀드의 수익을 갉아먹는 수많은 부정적 요소가 있는데 첫째, 높은 비용 수준. 둘째, 투자자의 잘못된 펀드 선택과 역생산적인 투자 시점의 선택. 셋째, 세금 등을 둘 수 있다. 높은 비용은 운용 보수가 너무 높다는 거고요. 잘못된 펀드 선택은 과거의 수익률이 좋았다고 그것을 선택했는데 다음에는 펀드의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고요. 투자 시점은 항상 시장이 과열됐을 때 펀드 투자에도 몰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70년대에서 2016년까지 355개 펀드 중에서 펀드 성과 분석을 해봤는데요.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주는 진정한 승자는 350개 펀드 중에서 단 2개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 승자를 선택할 확률은 고작해야 0.5%밖에 안된다. 관련 자료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담당 펀드 매니저가 자주 바뀌지 않고 비교적 오래 운영하면서 수십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비교적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는 펀드는 사실 펀드 업계의 일반적 상황이라기보다는 매우 드문 애외적 경우라고 봐야 한다. 장기간 주식시장 평균을 웃도는 그야말로 최고의 펀드를 고르려는 행동은 세르반테스의 명언을 빗대 표현하자면 건촇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격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충고하고 싶다. 건촇 더미에서 바늘을 찾지 말고 그 건촇을 다 사라. 여기서 건촇라 함은 물론 전체 주식시장 포트포리오를 말하며 이는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으로 간단히 해결된다. 단순성, 비용 효율성, 장기 보유야말로 중요한 투자 성공 요소다. 인덱스 펀드를 선택하면 시장이 창출하는 수익을 투자자가 거의 오롯이 가져갈 수 있다. 액티브 펀드는 펀드 매니저의 교체가 빈번하다. 펀드 대다수가 그리고 담당 펀드 매니저 대다수가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다. 좋은 성과를 낸 펀드는 막대한 자금이 몰리지만 그 이후에도 그러한 성과를 내리라 장담하기 어렵다. 게다가 펀드가 올린 성과가 능력 덕분인지 아니면 운때문인지 알 수 없으려니와 능력과 운이 그 성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확인할 길도 없다. 펀드의 과거 기록은 미래 성과를 예측하는 데 거의 도움이 안 된다. 장기간 실적이 좋다는 이유로 시장을 이길 만한 펀드라고 선택한다 해도 성공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그 선택 자체가 올바른 선택인지 아닌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시장을 이기는 펀드를 선택하겠다는 것은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렇게 해서 대체 바늘을 어떻게 찾겠는가? 워렌 버핏이 2013년 주주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아내 명의의 신탁자산관리지침을 언급한 부분이 있다. 버핏은 신탁관리자에게 신탁자산의 90%를 최고의 성과를 낸 액티브펀드가 아닌 초저비용 S&P500 인덱스펀드에 투자하라고 지시했다. 아마 버핏도 바늘을 찾으려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결국에는 건초더미 전부를 사들이는 쪽을 택했다. 투자자는 대부분 펀드매니저의 능력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무작위성에 속지 마라. 그리고 행운에 속지 마라.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평균으로의 회기법칙이 미추얼펀드 업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업계의 표준을 훨씬 능가하는 탁월한 성과를 낸 펀드는 이후 그 성과 수준이 평균이나 평균 이하로 회기하는 강한 경향성을 나타낸다. 해가 갈수록 이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진다. 즉, 미추얼펀드의 상대적 수익은 무작위적이라는 점이다. 오롯이 능력이 좋아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요컨대 최근 성과를 기준으로 펀드를 선택하는 것은 위험하며 향후 시장 평균을 훨씬 밑도는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인덱스펀드를 선택했다면 시장 평균에 도달하는 것은 아주 쉬웠을 텐데 말이다. 전체 주식을 보유하는 인덱스펀드에 투자하기. 지금까지 우리가 얻은 교훈을 정리하면 이렇다. 비용이 중요하다. 장기적 과거 성과를 기준으로 펀드를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펀드 수익은 평균으로 회기한다. 좋은 의도의 자문이라도 기껏해야 어쩌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뿐 꾸준히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비용은 펀드 수익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과거 25년 동안 그리고 이전 10년 동안 S&P500 인덱스펀드는 일반 주식형 펀드의 수익을 웃돌았다. 인덱스펀드가 거둔 과거의 성공 사례는 이론의 여지 없이 인덱스 전략의 탁월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 할 수 있다. 투자기간을 길게 보면서 주기적인 시장 붕괴 상황에 크게 개의치 않을 정도로 투지와 배짱이 있는 투자자는 S&P500 인덱스펀드의 비율을 100%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지일 수 있다. 그러나 투자기간이 제한되어 있거나 시장 변동성에 크게 신경을 쓰고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듯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면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해서 주식 부분을 전부 청산하고자 싶은 마음이 드는 소심한 투자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는 주식과 채권의 비율이 60에서 40%로 고정된 혼합형 인덱스펀드가 최적의 선택지일 것이다. 그래서 이 뒤쪽에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도 나오거든요. 이 얘기도 많이 듣는데 우리는 보통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서 돈을 어떻게 벌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떤 사람의 전체 자산의 수익률은 주식의 몇 퍼센트, 채권의 몇 퍼센트, 부동산의 몇 퍼센트 이렇게 투자 시장의 어떠한 배분 형태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수익률이 좌우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채권 투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잘 와닿지는 않는데 결국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주식에 100% 투자하는 게 옳은 전략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좀 안정적인 채권의 비중을 같이 섞어서 투자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면 주식시장이 폭락을 할 때 채권시장은 그렇게 많이 폭락을 안 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투자의 황금률, 시장과 시간의 검증을 거친 투자 원칙. 나는 일반 미국인 투자자에게 가장 바람직한 투자 방식은 주식은 S&P500 인덱스 펀드 혹은 전체 주식시장 인덱스 펀드 형태로 그리고 채권은 전체 채권시장 인덱스 펀드 형태로 보유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인덱스 전략이 지금까지 나온 투자 전략 가운데 최고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보다 못한 전략은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한다. 기간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를 비롯한 대다수 투자자의 경우 보통주는 인덱스 펀드 형태로 보유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방식을 따른다면 분명히 수많은 투자 전문가를 압도하는 성과를 낼 수 있다. 투자에 성공하고 싶다면 우선 앞으로 주식과 채권의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인덱스 포트폴리오가 아닌 다른 대안적 투자 상품의 미래 수익률 또한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는 마라. 투자의 세계라는 곳은 자욱한 안개로 뒤덮인 불확실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꽤 많으니 말이다. 거의 상식에 속하는 다음과 같은 현실을 생각해보라. 우리 모두 적어도 아래 사실은 잘 알고 있다. 투자 시작 시점은 가능한 한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투자를 시작했으면 그때부터 꾸준히 자금을 비축해 둬야 한다. 투자에는 위험이 따른다. 그러나 투자를 하지 않으면 재정난을 겪을 것이 뻔하다. 주식과 채권 시장의 수익원을 알고 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통찰력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펀드 매니저와 투자 방식을 선택하는 일뿐 아니라 개별 주식 종목을 선택하는 데 따른 위험은 전통적 인덱스 펀드를 통한 다각화 전략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나면 시장 위험만 남게 된다. 비용이 중요하다. 특히나 비용은 장기적으로 수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침으로 반드시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세금도 중요하다. 이 또한 최소화해야 한다. 시장을 이기는 것도 투자 시점을 정확히 선택하는 것도 본질적으로 자기 모순적이다. 소수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나 논리적으로 다수는 절대로 이를 달성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 잘 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내일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더더구나 알 수 없다. 그러나 현명하게 자산 배분을 하고 합리적으로 투자 선택을 하면 성공 투자로 가는 길에 노인 숱한 장애물을 잘 극복할 수 있고 순탄하게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이제 남은 일은 기업이 올리는 수익에서 투자자가 정당한 자신의 몫을 챙겨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성공 투자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게 해주는 확실한 투자 방식은 전통적 인덱스 펀드밖에 없다고 본다. 주식시장 수익률을 밑도는 투자 성적표를 받아들고 패자 집단의 머릿수를 하나 더 채워주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 책에서 말하는 단순한 상식을 원칙으로 삼는다면 분명히 승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책을 쭉 읽어봤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단락별로 읽지를 않고 중간중간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만 읽어서 내용이 매끄럽게 이어졌나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분명히 종합주가 지수는 엄청나게 올랐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이 마이너스라고 하잖아요. 그때 자신이 번 수익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답이거든요. 비용을 줄이고 매매를 하지 않고 한번 종목이든 인덱스펀드든 샀으면 그거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자증매매를 하는 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돈이 생길 때마다 시장을 추종하는 ETF 그리고 제가 정말로 앞으로 성장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기업에 좀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